제가 볼 때 가장 철학적인 건요. 자명한 것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정신입니다. 과학, 철학 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. 자명한 것만, 근거 있는 것만 자명하다고 하겠다.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는 과학자도 드문 것 같아요. 가다가 자기 어떤 신념에 빠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것 같다라고 딱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. 더 자명해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자명하다는 것은 불순물을 계속 빼면서 자명한 걸로 쌓아올리는 거거든요. 지적체계를. 그러다가 뭔가 종교적 신념에 빠진다는 건요. 여기에 이상한 게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걸 방치해버리면 그동안 자명했던 것도 다 망가져요. 똥물이 쫙 들어가는데 이게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죠. 그동안 정말 엄격한 검사를 해가지고 자명한 부품 쌓다가 갑자기 똥물 쫙. 사람 못 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끝까지 자명한 것만 자명하다고 인정하겠다. 이렇게 고수하시는 게 되게 철학자적인 태도죠.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겠다.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. 제가 양자물리학 한 사람 것만 보는 게 그래서 충돌시키려고 라이벌 것까지 봤잖아요. 충돌시켰더니요. 오만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. 물리학의 세계에. 시간은 없다. 공간은 없다. 시간만 있다. 아니다. 공간이 있고 시간은 없다. 난리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다 하는 말이 우리는 자명한 증거가 없다. 이거는 우리 뇌피셜이다라는 게 있다. 그러니까 양자물리학하고 상대선 이론까지만 자명했지. 그 이후 이것들을 통합하려는 모든 논의는요. 실험된 게 없어요. 다 가설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찜찜한 것들이죠. 다. 그러니까 찜찜한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들어야 돼요. 로벨리 얘기도 다 가설이에요. 자명한 거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분명한 거예요. 선을 그어요. 자명한 데까지는요. 그러니까 실험된 것만 자명하고요. 자명한 데까지는 양자물리학의 기본 모형과 상대선 이론까지는 자명해요. 그 이후는 이걸 섞어서 만들어내면 모든 이론들은 다 가설입니다. 안 섞어지니까 둘이 통합이 안 되니까 통합시켜 보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. 혹시 이거 아닐까 하고 창의적인 발상들인 거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철학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. 철학에서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다가 적용해 보고 하는 거죠. 별의 별리기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는 찜찜한 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라는 생각. 시간이 흐르네 안 흐르네는 별 의미가 없다. 그냥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고요. 어떻게 규정하냐 차이고. 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책이 나오는지 아세요? 그 양반이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합치려고 보니까 시간이란 변수가 끼면 망쳐지는데요. 그러니까 양자 이론을 우주에 적용하려고 하면 필이 공간 아니면 시간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대요. 이 중에 공간 버린 애가 있고 시간 버린 애가 있는 거예요. 시간 버린 애는 식에서 시간 변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. 빼야 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로벨리는 이거 뺀 사람이고 친구는 또 반대로 절대 시간이 중요하지. 공간을 빼자. 공간 빼자는 파고.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각자가 그냥 여러 가설을 써서 주장해 보고 있는 거지.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공통이 시간은 변화하고 공간은 관계고 이런 철학적 결론에서 더 나아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학자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몰랐지?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좀 놀려 먹으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부분적 자명 가지고 논리키기. 자유지는 없다. 그러니까 실험은 작은 거 하나 해놓고 결론은 커요. 자유지는 없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풀린 말들이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. 다만 변할 뿐. 이런 다 의미 없는 말들.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. 그런 말에는 전공자 아니면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말이겠더라.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, 과학의 한계가 이거구나. 잘 생각해 보니까 과학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재측할 수 없구나 측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줄 몰라. 그렇죠. 그렇죠. 귀신 없다. 당당하잖아요. 측정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. 귀신 없다. 쉽게. 그런 걸 쉽게 결론 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찜찜하죠.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측정 안 됐다고 얘기해야죠. 관측이 안 됐다고 얘기해야지. 없다고 하면 안 되죠. 거기서부터는 신념이에요. 그럼 갑자기 똥물이 쫙쫙 흐려지는 거예요. 똥물이 뿌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명한다는 게 중요해요. 말을 해도요. 끝까지 자명하게 말해야 돼요. 관측이 된 바가 없다. 거기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이상은 개똥철학이죠. 없다. 뭐 이런 얘기들은. 그런 거 보면요. 참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. 과학자들도. 제가 서양 과학자들 책 이번에 몇 권 봤지만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이런 게 다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 물리학자 누구예요. 철학이 뭘 했냐. 우리 과학이 다 했다. 철학자들 무시해요. 아리스텔레스 과학자도 아니다. 딱 쳐요. 방송에서. 과학자도 아니다. 그걸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. 진짜 과학은 이제 몇백 년 전에 출발했고. 갈릴레이 때부터. 인류 문명을 새로 썼다. 막 이 자부심이. 싼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읽은 사람들은요. 다 아리스텔레스 과학자다. 다 이 사람들이 뭔가 또 잘못 지프게 비판하는 사람 마저도 다 그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하면서도 다 수용할 걸 다 수용하고 얘기하는데 겁먹들어가지고 내가 더 위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. 이게 이게 얕은 거죠. 얕으니까 그냥 찰랑찰랑한 물이 깊이가 하도 얕아가지고. 지잘라따로 다 데카르트도 다 물리학자고 자연과학자고 다. 뉴튼 나오기 전까지 데카르트가 만든 역학으로 다 공부했어요. 사양에서.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는데. 철학은 상상의 세계 이렇게 결론 내리고 보니까. 다 엉망인 거죠. 다 상상하던 사람들이고. 실제 관측해서 실험한 건 여기가 처음이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있지. 관측 안 한 거 아니냐 제대로. 그런데 이게 관측 기계가 발달될 때까지 인류가 기다린 거예요. 그 전에는 계속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. 뭔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오다가 관측할 수 있는 실력이 더 커지면서 치고 나온 거죠. 물리학에. емон 지금까지도 잊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